핑크퐁 아저씨는 너무 귀여워요 신났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재밌었어요 노래 너무 신났어요 바다 쪽에 있는 거 같았어요 아기도 좀 신선해하고 많이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내용도 너무 알차고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조금 큰 친구들이 봐도 너무 재밌고 노래가 너무 신났어요 지금은 키스티도 너무 멋졌어요 내용은 노래도 많이 나와서 재밌었어요 엔하이펜도 나와서 아이랑 같이 보는 저도 재밌고 즐겁게 봤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 큰 아이들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섯 살, 일곱 살 아이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올리랑 윌리엄처럼 친하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영화 또 보고 싶어요 또 보고 싶어요 또 보고 싶어요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기다릴게요 꼭이요 얘들아 이거 개봉하면 한번 보러와 아지상아 하이팅 아지상아 극장판 하이팅 아지상아 화이팅 아지상아 아지상아 극장판 화이팅 화이팅 안녕 모든 물고기가 내 목소리, 내 노래만 듣게 될 거야 스타리언어가 박상이었어? 엄청난 노래에 힘을 가진 물고기들이랑 힘을 합쳐야겠어 핑크퐁 영상 재미있었어? 하하하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!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